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 엄마한테 점수 따는 방법을 물어보는 써니를 데리고 왔는데요. 물론 본인은 그런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긴 개뿔.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점수를 따래. 야 됐고 그냥 도망이나 가라. 아니 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 아니 아니. 원지. 자기 엄마한테 점수를 따라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동안 연애를 한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프로포즈 받은 걸 받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인데요. 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 진짜 착하고 저한테 되게 다정한 남자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딱 3가지가 마음에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좀 해주세요. 첫번째. 자기는 평소 요리 같은 걸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집 제사음식 후다닥 금방 하고 그러겠다. 두번째. 우리 엄마한테 점수 좀 따. 세번째. 내가 장남이라서 자기 나한테 시집오면 니가 대장 노릇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 아래로 남동생 두명이 있으니까 훗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저한테 동서가 될 사람들한테 제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저는 저희집 막내딸입니다. 딱 이 3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는 진짜 진짜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가식이나 거짓 같은 게 없고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다 전부 다 쓰진 못하겠지만 저한테 운전 연습도 시켜주고 또 이거 말고도 잘해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언급한 저 내용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제 기호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기호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그러다 인생 기운다. 기울다 못해. 아예 그냥 폭삭 주저앉겠네. 2번. 야 지금 당장 도망가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기꾸냥에 직접 때려막아 주는데도 못 알아 쳐먹네? 뭐냐 이거? 대댔스니. 정말로 제가 멍청했던 걸까요? 저 위에 써놓은 일들이 전부 도망가라는 시그널입니까? 아니 그래도요. 이런 것만 보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남자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잘해준 거랑 별개로 엄청 큰 흠 그런 건가요 이게? 안되나요? 2번. 아니 그럼 저런 개그지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인데 여자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 세상에 꼬셔질 여자가 또 있겠습니까? 너 말고. 3번. 예? 뭐요? 착하다고요? 아니 어디가? 대댔스니. 댓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글을 대충 적어가지고 뭐가 착한지 모르겠다는 당신의 의견 공감은 돼요. 제가 사실 술 한잔 했고 대충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은 성격이 너무 착하고 화를 잘 안 냅니다. 운전을 알려줄 때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또 만약 제가 사고를 낸다 해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 남자예요. 또 저랑 연애하면서 사실은 제가 갑자기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아니 둘이 똑같이 먹었는데 저만 좀 많이 찐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20키로 정도 오지게 많이 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늘 이쁘다 말해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 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먼저 살을 뺀다 해도 자기는 보기 좋다고 이쁘다고 그러지 말라면서 늘 저를 토닥에 줬거든요. 물론 본문에 써놓은 내용이야 쓰야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인 것도 역시 맞아요. 내 댓글 아니 본인 더 세 아담에서 왜 그런 느낌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착한 것만 강조를 하는 걸까요? 본질은 못 보고 아니지 아예 안 보고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저 남자 네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단 하나도 안 착해요. 제가요 결혼 생활 23년 한 사람이고 15만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내 기준으로 봐도 진짜 최악의 남자라고 뭐야 이게 4번 쓴이의 본문이랑 대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으니까 결혼 잘 하세요. 대댓쓴이 아니 그 정도로 별로인 건가요? 아무튼 댓글은 감사합니다. 5번 남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쓴이가 계속 착하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결혼을 잠깐 미루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건 어때요? 어? 알아가는 거지? 대댓쓴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기회를 가지는 거 역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6번 대댓쓴이 아니 정말 그 정도로 별로인 건가요? 그런데요. 아니 그 전에 그 시범한테 이쁜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 건데요? 그리고 뭐? 내가 며느리 금방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했던 짤 아마 쓴이도 봤을 것 같은데 아직도 느낌이 안 오냐? 대댓쓴이 네 그 짤 예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해당사항 없는 것 같고 제 남칫도 제 남칫도 워낙 착한 사람이라 절대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겠죠? 이거 그거죠. 엄마 생일에 용돈이랑 쪽지 남겨놓은 거 엄마 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거 8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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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을 대신해가지고 똥을 치워주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야지 잘 가요 잘 가고 앞으로 두 분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울지 말라고 9번 어머 얘 진짜 미쳤나봐 왜 착하냐고 모르니까 운전 연습 시켜줬다고 착하다니 헐 야 너 이러다가 운전 강사 보면 바로 사랑에 빠지겠다 끌 끌 끌 끌 10번 나 같으면 저 말 들었을 때 남자 목을 확 따겠구만 얘는 지 모가지를 따고 있네 진짜 개멍청하다 남미새가 이런 거구나 와 무섭네 11번 대댓글 보니까 거의 확신이 들어요 님은 남친이 다정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님 남친은 쓴 일을 왜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3년 동안 20킬로가 넘게 쪘는데도 이쁘다 살을 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게 바로 쓴이 아킬레스건인 거 아시겠어요? 니 급소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도 그랬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살 때문에 구박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남친이 뭐라고 안하니까 그냥 마음껏 쪄버린 거고 그래서 쓴 일은 자기 아니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뽕을 뽑겠다 이거 아니냐고 3번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80년대까지의 며느리상을 보여주는 집합차이거든요 대장같은 소리하고 앉았니 아들 셋 있는 집에 맘 며느리로 들어가서 집안 살림 억척스럽게 해나가며 지 아래 동서들도 길들여가지고 즉 지들 집안에 여자 잘 들어왔다는 소리 듣게 만드는 거 이거거든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러고 살아요? 결국 너 혼자 다 떠맡게 되는 거야 니 남친이 화도 안 내고 또 가르쳐준 그 운전으로 집안에 온갖 심부름 뭐 치부모 병원이라든지 은행 등등등 5분 대기주로 사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니 미래가 훤히 그려집니다 너 혼자만 못 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니 남친은 지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 키우듯이 이제 남친 어머니는 니 살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내게 될 테고 아이고 걔는 너무 쪘어 그렇게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이라는 양념이 처지게 되면 스니는 더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이쁨 받으려 발약을 하게 되겠죠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살부터 빼보세요 적어도 니 원래 몸무게라도 돌아가 보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 해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제 순수 예측입니다 살이 찐 것도 찐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조금 못 나가지고 사랑을 남자들한테 못 받아 봤다든지 관심이죠 그런 상황에서 남친은 자기한테 되게 이뻐해주고 살이 쪄도 이쁘다 해주고 하니까 해가닥... 아무튼 그래요 후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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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